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는 그리고 뒤이어 발생이 예상이 되는 태풍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태풍 카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TCFA가 발령되고 동북아시아 태풍 예보 기관들에서 열대저기압 통보문을 내기 시작한 90일. W 열대요란에 대해 미국 JTWC에서는 6호 열대저기압으로 수정 업데이트하면서 식별 보호는 91W에서 TD06W로 수정한 후에 관련 통보문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6호 태풍 카는은 카테고리 4등급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주요 수치 모델들의 예측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되어 중국 서쪽으로 태풍 세력을 밀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서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이 다수의 태풍들이 계속하여 발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30도를 넘는 지역이 북위 30도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6호 태풍 카는은의 영향으로 이유로 여러 태풍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미국 기상청에서는 7호 태풍난과 8호 태풍사올라 9호 태풍남레이까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상청의 모의 상황을 살펴보면 태풍이나 열대저기압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시에 발생하면서 상호간섭과 함께 합쳐지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는 오늘 중국 후지엔성의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초속 39m의 세력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내일 29일 토요일 오후에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어 중국 상하이 서쪽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